페이지 레이아웃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1급에서는 고급필터, 조건부서식, 시트보호 또는 페이지 레이아웃 둘 중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은 여러분이 워크시트에 작성한 내용을 프린트로 출력했을 때 여러가지 출력에 관련된 옵션, 용지의 방향이나 여백이나 인쇄 영역, 머리끌, 바닷끌 이런 옵션들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테스트하는 기능입니다. 첫번째 인쇄 1번 시트를 클릭하시고요. 기존의 인쇄 영역에다가 A25부터 G30의 영역을 추가해서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본 인쇄 영역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인쇄 영역에,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우리 옵션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인쇄 영역을 설정하면 여러분이 선택한 영역이 인쇄 영역으로 설정이 되니까 우리 옵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탭에 한번 클릭했더니 옵션 가는 거 다시 한번 볼까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페이지 설정이라는 글자가 있고요. 오른쪽에 하살표가 있습니다. 페이지 설정이라고 표시가 되죠? 클릭하시면 화면에 페이지 설정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여기에서 페이지 탭에서는 용지 방향, 배율 이런 걸 지정할 수 있고요. 여백에서는 인쇄했을 때 어느 정도의 여백을 두고 인쇄하겠습니다. 인쇄할 내용을 가운데 배치하겠습니다. 라는 옵션을 지정할 수 있고요. 머리끌, 바닷글에서 내가 인쇄하는 페이지 위쪽과 아래쪽에 어떤 내용을, 문구를, 페이지 번호나 날짜나 시간을 넣겠습니다. 하시면 위쪽은 머리끌, 아래쪽은 바닷글이 되겠죠. 시트 탭에서는 인쇄 영역, 반복하행, 기타 인쇄할 옵션들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현재 A2부터 G24까지 인쇄 영역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A25부터 G30 영역을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본 영역에다가 아래쪽에 추가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아예 시작을 A2부터 인쇄 영역을 지우시고요. A2부터 문제 요구한 G30까지 인쇄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A2부터 G30이라는 영역으로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인쇄가 될 수 있도록 설정하라고 했는데요. 반복할 행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현재 작업하는 워크시트에 행머리끌 E에서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이 행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추가적인 그 다음 작업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추가적으로 매 페이지 상단에 그럼 머리끌 바닷글이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머리끌 바닷글에 매 페이지 상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머리끌 편집이 되겠습니다. 머리끌 편집을 클릭하시고 매 페이지 상단의 오른쪽 구역에다가 페이지 번호, 페이지 번호는 위쪽에 있는 도구가 쭉 있는데 샵이라고 되어 있는 게 페이지 번호입니다. 페이지 번호를 클릭하시면 페이지 번호라고 들어가고요. 페이지 번호가 표시 위에, 얘와 같이 머리글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페이지 번호 넣었고요. 그 다음 슬래시는 키보드로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요. 전체 페이지 수는 위쪽에 있는 도구의 세 번째 더하기 더하기 라고 되어 있는 도구가 전체 페이지 수 삽입이란 도구입니다. 클릭하시면 전체 페이지 수라고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머리끌 위쪽 오른쪽에 페이지 번호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 이제 인쇄 영역과 그 다음 머리끌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은 우선 첫 번째 방법 파일에 가서 인쇄 누르시면 조금 전에 여러분이 설정하셨던 인쇄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G30까지였잖아요. 영역이 G30의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까지가 들어가 있는가 위쪽 상단에 보시면 머리끌 영역 오른쪽 상단에 전체 페이지는 2페이지고 현재 페이지는 1페이지입니다. 라고 나오고요. 또 하나 첫 번째 페이지에 환자 코드부터 진료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두 번째 페이지가 또 이 행의 내용이 반복해서 인쇄가 되어 있어서 환자 코드와 진료 시간의 내용이 인쇄됩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에 가셔서 수정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쇄 내용 좀 살펴보셨고 두 번째 인쇄에 대해서 예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아까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인쇄 옵션 페이지 설정에서 페이지 여백, 머리끌, 바닷끌, 시트 탭에 대한 설명이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두 번째 인쇄 2번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가로 방향의 가운데 출력될 수 있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 옵션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옵션을 클릭하신 다음 우리 여백 탭에 가시면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라는 게 있는데 가로 인쇄했을 때 가운데 인쇄하겠습니다. 라고 옵션을 첫 번째 옵션을 지정하셨고요. 매 페이지 왼쪽 위 그러면 머리끌 바닷글에 위쪽이니까 머리끌 편집이 될 것 같고요. 왼쪽 구역을 선택하신 다음 시트 이름이 표시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 옆에 시트 이름 삽입 한번 누르시면 현재 작업하는 시트 이름 인쇄 2라고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는 그럼 바닷글 편집이 가야 되니까 현재 머리끌 편집은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닷글 편집을 클릭하셔서 오른쪽 구역에다가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도록 그럼 페이지 번호 우리 두 번째 있는 페이지 번호 삽입이란 도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그럼 머리끌과 바닷글 설정하셨고요. 시트 탭에 가셔서 인쇄 영역이 A3부터 H38까지입니다. 라고 A3부터 H38까지 영역을 지정하시고 그 다음 반복할 행위에다가 문제의 매 페이지마다 3행이 반복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반복할 행위에 가셔서 3행을 선택하시면 3행에 있는 내용이 매 페이지마다 인쇄될 수 있도록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또는 인쇄 미리 보기를 누르셔서 내가 설정한 내용에 맞게 들어가 있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인쇄했을 때 가로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 머리끌에 시트 명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페이지 번호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현재는 1페이지라서 반복할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내용이 2페이지 3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반복할 행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인쇄 영역, 문제에서 제시한 영역만큼 인쇄 들어갑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우리가 옵션에서 지정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 인쇄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 인쇄 3번 시트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시트에서 담과 같이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매 페이지 하단의 가운데 구역에는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페이지 레이아웃의 옵션을 클릭하시고 하단이니까 머리끌 바닷글에 바닷글 편집이 될 것 같고요. 가운데 구역에다가 페이지 번호를 넣는데 현재 페이지 번호 넣고 한 칸 띄워서 페이지라고 보기에 나와 있는 텍스트 입력하시고 한 칸 띄운 다음에 슬래시 한 칸 띄운 다음에 전체 페이지 수가 있는 전체 페이지 수 삽입이란 도구를 클릭하고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페이지 총 3페이지라면 1페이지 슬래시 3페이지라고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페이지 번호를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닷글 편집을 눌러서 가운데 구역에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시트 탭을 클릭해서요. 인쇄 영역을 A1부터 지정하는데 A1부터 O384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O384까지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 반복할 행에 가서 인쇄했을 때 1행과 2행은 반복해서 인쇄하겠습니다. 라고 1행과 2행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인쇄 미리 보기 한번 눌러보시면 아래쪽에 총 22페이지 중에 1페이지입니다. 라고 나오고요.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이렇게 가시면 페이지 번호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1학년 모의고사와 반번호부터 제족수 나오는데 사실 다음 페이지 계열이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을 문제에서 배율을 이용하여 한 페이지의 모든 열 맞추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작업하기 위해서 현재 인쇄 미리 보기 상태 안에서 우리는 옵션에 현재 설정된 용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 화면이 좀 잘릴 수, 안 보일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 페이지의 모든 열 맞추기라는 메뉴를 선택하시고요. 클릭하시면 총 22페이지 내용이 11페이지로 줄어들면서 아까 하나의 열이 다음 페이지 인쇄가 되었던 거를 하나의 페이지 안으로 넣어서 페이지 수도 줄었고요. 그 다음 전체 반복할 행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쇄에 대한 내용 살펴보셨습니다.